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홍보남 저는 바로 출발한수입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또 우천폰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에게 또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갤럭시 Z 플립4 그리고 또 갤럭시 폴드4 자 여러분들 우천폰에서 사전 예약하시면요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 자 그리고 추가지원금 할인 최대 35만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구요 자체 사은품 클리어케이스 고속무선충전 탁상용 시계까지 증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우천폰을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홍보남 이런것이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출발 우투더 영투더 우 하나 둘 셋 우투더 천투더 폰 바투더 런투더 검색 하나 둘 셋 우천폰 사전예약해 주시길 바라 자 저희 우천폰 들어가시면요 갤럭시 Z 플립4 폴드4를 사전예약하시면 다양한 할인 혜택과 그리고 다양한 사은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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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선택예약정 할인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우천폰을 한번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 진로 진로 우리 진로를 결정하려면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많이 검색해야 되잖아 맞죠 검색하기 위해선 저희 우천폰 나왔습니다 우천폰으로 검색하세요 우리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저렴하게 사실때는 우천폰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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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폰이 어때서 휴대폰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원 한복판에서 저희 우천폰 그리고 또 갤럭시 Z 플립4 그리고 또 갤럭시 Z 폴드4 사전예약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천폰으로 휴대폰 저렴하게 그리고 또 좋은 최신 휴대폰 사전예약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다양한 또 사은품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은 우천폰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우천폰 우우천폰